어서 오세요. 국수 주세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맛있어. 아이고. 난 이제 가봐야겠습니다. 이상하죠?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날 떠나요. 그러니까 나는 아닌 거죠. 이 유하영은 아니라는 거죠. 원하는 답 얻을 수 없다는 거 아실 텐데요. 난 왜 안 돼요? 왜 나는 안 되는 거죠? 취한 거 같네요. 아니에요. 취했네요, 화영 씨. 쉬세요. 잠깐만요. 이것만 마시고 가요.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요.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? 내가 많이หari하고 만일 하나 OrbitX에서 kindly 한번 더 기다릴게요. 엄마가 아하하하 모두 사랑하는 것 같아요. 너한테 너무 고마워요. 그리고 우리 집사랑 돌리기 너무 고마워요. 아, 어머 이게 누구세요? 지금쯤 신혼여행 중일 줄 알았는데 근데 왜 혼자세요? 하지만은 앞다보려 두시고? 유아영 씨는 여기 웬일이죠? 어머 신혜 씨, 여기 호텔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라는 거 모르세요? 내 질문,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왜요? 내가 박영민 씨라도 만나러 왔을까 봐요?